안녕하세요 PD님 안녕하세요 PD님 휴대폰만 따라하면 한 치는 나쁠 수 있지 생활납시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번에는 뱅에돈편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한치 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치 정말 맛있죠 제주도 한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제주도 바다에 뜬 달을 표현했잖아요 정말 별처럼 PD님 제주도에 입도하시기 전에 왔다 갔다 하실 때 밤에도 한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제주공항에 들어오시면 온 바다가 한치 배로 물드는데 그만큼 제주도는 한치 이렇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잡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남녀 커플 둘이서 간단하게 재배해서 한치 잡는 법 시작하시죠 일단은 간단하지는 않아요 낚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치도 한 세 가지 됩니다 첫 번째는 누어로 잡는 게 가장 편하죠 애깅이라고 하죠 누어마다 이름이 다른데 애기라는 것을 활용해서 액션을 줘서 한치를 잡는 방법이 있고요 누어라는 게 가짜 가짜 미끼를 누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다 다른데 통틀어서 누어라고 하고요 낚시의 종류에 따라서 누어 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면 무늬 오징어를 잡는 걸 애기라고 합니다 근데 같이 씁니다 한치를 잡는 것도 똑같은 미끼로 잡을 수 있거든요 누어로 근데 농어는 민호라고 해요 또 이름이 다르죠 농어를 잡는 가짜 미끼는 민호라고 하고 이렇듯 이름이 다 다른데 한치는 무늬 오징어를 잡는 애깅으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애깅이죠 그래서 피디님도 애깅 때 하나 맞춰놔라 하는 이유가 제주도는 1년 중에 한 6개월 정도 절반을 한치 애깅으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스타트 됐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6, 7년 전만 해도 제주도가 정말 한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제주도에 있는 한치가 지금 남해로 다 올라가서 남해는 지금 한치가 터지는데 오히려 제주는 시즌도 짧게 끝나고 한치가 정말 예전에 비하면 개체수가 너무 줄었습니다 이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한치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종이니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어쨌든 루어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원투 낚시입니다 한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바둑가에 가시면 이만한 찌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이만한 원투용 찌 1.5에서 3번 부력이 되는 원투용 찌로 멀리 원투 원투가 멀리 던지는 거잖아요 멀리 던져 가지고 띄워서 하는 삼봉 낚시라는 게 있어요 한치를 잡는 루어는 애기 애깅을 무늬우징어를 잡는 애기로도 잡지만 삼봉이라는 루어가 따로 있어요 희한하게 한치를 잡는 루어를 삼봉이라고 해요 영어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한자 같아요 일본에서 어쨌든 대부분 게 다 넘어왔으니까 어부들이 영어에요? 애기도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봉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치 애기를 삼봉이라고 한다 근데 원투 낚실때 쓰는 거죠 그래서 삼봉에는요 생미끼를 감을 수 있는 철사가 달려 있습니다 좀 재밌죠 루어에 생미끼를 흉내 내는 거죠 그래서 일부 좀 뜯어 먹으라고 가짜긴 가짜지만 해서 핫꽁치를 감는다거나 거기다가 말린 전갱이를 감는다거나 또는 갈치 있죠 반짝반짝하는 거 갈치를 감기도 하고요 저는 거기다 조금 노화를 말씀드리면 롱어용 케미나이트가 있거든요 아주 보라색 불빛인데 볼락용도 있고 아주 은은한 불빛에 물고기들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거를 안에다 딱 집어넣고 감으시면 은은한 불빛이 계속 그 애기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직접 그냥 살아있는 전갱이를 껴가지고 던지기도 합니다 또는 살아있는 전갱이를 등어리를 관통시켜가지고 죽여서 그냥 던져놓으면 사실 그게 효과가 제일 있죠 원래 먹는 거니까요 하지만 무늬오징어는 나중에 야인편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한뼘 되는 큰 각쟁이를 쓴다면 각쟁이는 전갱이의 사투리입니다 그런 전갱이를 쓴다면 한치용은요 아주 작은 거 근데 지금 사이즈는 한치 잡는 애는 아주 제격이에요 그래서 요만한데 제가 한 70마리 잡았다고 했잖아요 한 잠깐 한 200마리 잡으셔가지고 널려놨다가 호일로 하나하나 감아놨다가 그거 끼면 루어 낚시 에깅이나 또는 삼봉 낚시 그것도 루어죠 물을 감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실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작은 이런 전갱이를 통으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통으로 껴서 흐리는 물에 원투로 하면 그게 제일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한치는 오징어 과니까 나행성 불빛으로 집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집어를 안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원리 말씀드릴게요 오징어 종류는 낮에 잡기 힘들어요 특히 한치는 무늬 오징어는 같은 오징어인데 종류가 완전 다르다고 했잖아요 성향이 그래서 무늬 오징어는 밤에 주로 활동을 하고 낮에는 여밭 그러니까 수심이 8m 12m 정도 해서 먹이활동을 합니다 근데 한치는 달라요 어느 정도 성체가 되기 전까지는 먹이활동을 하지만 한치는 군집성 오종이고 회유성 오종입니다 그리고 볼류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한치는 정확하게 밤에 잡힙니다 낮에는 관리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있다 하더라도 저도 한치대를 여러 번 봤거든요 저 차기도에 낚시 가서 암호입니다 애기 그래서 이동만 하는 거지 먹이활동은 순수하게 밤에 하는 거고 밤에 불을 키는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한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한치는 집어 하잖아요 카운트 오징어도 마찬가지예요 오징어 종류는 다 집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불빛을 보고 오징어가 온다고 대부분의 90%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오징어는요 불빛을 싫어해요 대부분의 오종은요 그럼 뭐가 좋아하냐면요 전갱이도 싫어합니다 불을 키면 전갱이들이 몰려들거든요 전갱이가 몰려들고 한치가 몰려드는 게 아니라 원리가 집어등을 키면 조금 있으면 아실 거예요 해초 같은 거 요즘 막 떠내려 보잖아요 중국에서 괭생이 모자반이라고 그거 한번 이렇게 건져가지고 던져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거기에 요만한 물벼룩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뭐 해튼간 이렇게 벌레들이 어마어마해요 막 징그러서 소름 띄튀 정도로 그 벌레들이요 동무송 플라큰톤이나 실제 곤충들이 집어넣으면 몰려듭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주광성이에요 빛을 쫓아가는 그걸 먹으러 오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나방이 불나방이라고 하죠 불을 막 쫓아오잖아요 주광성이라고 하는데 그 주광성을 좋아하는 벌레가 몰려드니까 벌레를 먹는 전갱이가 오는 거고 전갱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한치가 오는 겁니다 50평생 살면서 지금 알았어요 아 근데 PD님 뿐만 아니라 어이가 없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깅을 하시다가 오징어 발견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빛을 붙이잖아요 한번 빛 받은 한치나 무늬 오징어는요 쑥 빠져나가면 한 2시간 동안 안 들어옵니다 아예 도망가기도 해요 실제로 오징어는 빛을 굉장히 싫어한다 다만 자기가 먹으려고 또 어떻게 예를 들면 한치 배낚시를 이번에 PD님하고 제가 한번 같이 갈 거예요 선녀한테 다 말씀 드려놨고 뭐 촬영도 할 거고 참 재밌으니까 한번 가볼 텐데 요점이 뭐냐 배가 이렇게 있으면요 한치는 배 밑에 다 숨어 있습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배 밑에 숨어 있는 거고 빛을 싫어하는 게 숨어 있는 거지 먹고 나면 배 밑에 다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쓰는 노하우더라고요 선장님이 아 이거 한번 잡아야겠다 그러면 불을 딱 끕니다 빨간물만 들고 한치가 배 밑에서 수백 마리가 쫙 퍼져나가요 아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설명 되게 재밌게 잘해주셨네요 한치는 정말 정말 그 집어성 이게 아니라는 거지 충격 예 모든 묶고기는 빛을 도망가지 주광성 빛을 쫓아가는 거는 벌레 종류가 치거나 문어나 이런 거는 제가 요리법을 많이 아는데 음식을 많이 먹었고 네 한치는 특별히 요리하는 곳이 따로 한치는요 제가 다행히 요리할 때 옛날에 블로그 할 때 찍어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당시는 영상을 잘 안 했잖아요 유튜브가 아니니까 사진으로는 있긴 한데 한치는 제일 맛있는 건 회입니다 오징어회랑 비슷하네요 제주에 오시면 문이오징어 취급도 못 받아요 귀해에서 육지에서는 진짜 뭐 고급 횟집에나 가야지 문이오징어를 맛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손도 높은 근데 제주도는 사실은 한치를 으뜸으로 치고요 저도 먹어보면 문이오징어보다는 한치가 훨씬 맛있습니다 식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치 중에서 좀 큰 한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크면은 참돔도 크면은 맛이 없어지잖아요 모든 거 딱 적당한 사이즈가 있는데 한치는 달라요 클수록 좀 깊게 씹히고 맛있는 맛이 있고 요리로는 일단은 회 회는 일단 재미있는 게 한치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치는 아다리가 안 걸려요 갑자기 사투리를 쓰는 속어를 쓰는데 아다리가 회 먹고 탈 나는 거 있잖아요 회 먹으면 탈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종마다 탈이 금방 나는 어종들이 있잖아요 한치는 아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치는 어떨 때는 내장을 안 빼놓고 급냉을 했다가 내장 그냥 그대로 걷어 놓고 쓸어 먹어도 1년 내내 회를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문이오징어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요즘에 문이오징어가 귀하다 보니까 전문염도 막 생기고 그래서 1년 내내 회로 먹는다는 데 위험합니다 그 한치는 어르신들 옛날 친한 삼촌들한테 제가 많이 여쭤보니까 옛날부터 아다리가 안 걸렸대요 그래서 그냥 몸통 싹 뜯어 가지고 돌돌돌 이렇게 말아 가지고 신문제 같은 데다가 냉동실에 보관만 해도 그러니까 급냉을 안 해도 1년 내내 썰어 먹을 수 있는 살짝 녹혀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으뜸인 맛이 일단 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루치기 맛있어요 우리 쭈꾸미 두루치기 뭐 이런 거 두루치기 먹잖아요 육지에서 두루치기 정말 맛있고요 대신에 한치는 아다리가 안 걸리고 회로도 잘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익히신 맛이 없습니다 살짝 익는 거 있잖아요 뭐 어쨌든 아다리가 잘 안 걸리니까 그렇게 익히시는 거 맞고 맛있고 그리고 한치 라면 맛있죠 라면 한치 라면 맛있고 문어라면보다 훨씬 맛있고요 그리고 한치는 좀 장점인 게 먹물을 그대로 터뜨려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문어를 먹물 채 쓸어 먹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문이 오징어를 먹물 채 쓸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거 아닙니다 한치를 먹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 먹물을 먹을 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한치는요 먹물 통찜 그러니까 소주로 항상 문이 오징어나 한치는 찜을 할 적에 그냥 물로 하면 아무래도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소주 한 병 정도 밑에다 붓고요 이렇게 우리 만두찜 찜기에다가 한치를 그냥 통째로만 씻어가지고 깨끗히 씻어서 이렇게 논 다음에 한 중불로 계속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안에 한번 살짝 칼집을 내봤는데 물이 찍 나온다 비린내 나는 안 익은 겁니다 꽉 익으면 먹물까지 같이 쓰러지거든요 마치 오징어 순대 비슷해요 안에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엄청 고소합니다 와사비에 초장 와사비에 갑자기 막 침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회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한치 통찜 먹물 통찜 추천합니다 우리 집사람들 비린내를 정말 싫어하는데 한치 똥찜만큼은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 애들도 엄청 잘 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한치에 대한 음식까지 다 들었는데 한치를 잡으러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체비에서 가보시죠